네, 아부아흐 단원입니다. 아부아흐란 무엇이냐? 그냥 영어로 have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have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아부아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부아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다른 형태들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아부아흐는 가지고 있다는 아부아흐 동사들의 원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쯤에서 원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표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웃는 표정도 있고요. 웃는 표정, 슬픔 표정, 무뚝뚝한 표정 막 여러 가지 표정이 있겠지만 그런 표정들 말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 표정이 있습니다. 그 기본 표정은 아무런 어떤 생각이 없는 무표정이라고도 하죠. 그 무표정은 언제 나타나느냐? 잠잘 때 나타납니다. 잠잘 때 아주 편하고 이게 뭐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플레인한 상태. 그 무표정. 그걸 우리가 원형 표정이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표정.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원형 표정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변화된 표정들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가끔 가다 나타나는 원형 표정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어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우리가 MRG라고 부르지만 걔네들을 한꺼번에 부를 땐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비동사라고 부릅니다. 비동사. 자, 비 라는 표현은 언제 쓰나요? 잘 안 씁니다.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면 조동사와 함께 쓰였을 때 can be 이런 식으로 비동사가 등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초 표현이라고는 오히려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딜레마입니다. 자, 기본형이 있고요. 원형이 있고요. 변형들이 있는데 변형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익숙해. 그리고 정작 원형은 특별한 경우에만 등장한다. 영어에서는요. 비동사와 그 변형 이런 경우가 비동사에 유독 강하게 등장한 그 다음으로는 두 두 라는 표현이 더즈, 디드 이렇게 많이 변화하죠. 이게 약간 그리고 일반적인 동사들은 원형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에서는요. 모든 동사들이 죄다 비동사처럼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형은 따로 있어. 그리고 주 다음에 혹은 두 다음에 쓰는 동사들은 변형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어에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들은 죄다 변형 동사들이지만 사실은 나중에 배우게 될 원형이 따로 존재한다. 그래서 애틀 동사라고 부르고요. 정작 애틀 동사는 등장하지 않고 주 스위, 띠에 이렇게 말했죠. 아부아흐도 마찬가지로 원형 동사입니다. have,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의 원형 동사가 아부아흐고요. 지금부터 배울 아부아흐 단원에서는 정작 아부아흐는 어떻게 된다? 등장을 하지 않는다. 나중에, 나중에 진도가 더 나가서 좀 더 심화된 단계에서 아부아흐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원형이 뭔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다들 아주 쉽게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러면 아부아흐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영어로 have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have의 위상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프랑스어에서 아부아의 위상도 그냥 쉽게 이해됩니다. 보시죠. have란 동사는 he has a dog 이런 경우에 쓰이죠. 그는 개를 가지고 있다. has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하지만 has는 다시 말해서 have는 이런 경우 말고요. she has gone 이런 경우에도 쓰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완료에서 사용되는 그녀는 가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has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원래 have의 의미는 갖고 있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활용될 때 보면 가지고 있다라고 사용되는 경우가 반이고요. 나머지 반은 그 외에 문법적인 활용으로 사용됩니다. 이게 have가 가지고 있는 영어에서의 위치죠. 지위, 위상입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어에서는 어떠냐? 프랑스어에서도 마찬가지로 have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긴 한데 실제로 have가 사용되는 경우를 보면 문법적인 용도로 마치 has gone처럼 문법적인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영어에서 have보다 더 많이 쓰요. 더 많이. 비동사가 쓰여야 될 것 같은데도 have가 대신 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atre 동사가 쓰여야 될 것 같은데도 have가 대신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많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까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배우지 않아요. 배우지 않고 have는 꽤 그래서 활용도가 높고 중요한 녀석들이구나 까지만 생각해 두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 그냥 have의 가지고 있다는 의미 기본적으로 그것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ave의 문장의 형태를 우리 살펴보기 위해서 he has a dog 그는 개를 가지고 있다 라는 문장을 프랑스어로 싹 바꿔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 문장입니다. he has a dog 그는 가지고 있다 개를 이런 어순어로 말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자, 프랑스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그대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일, 아, 엉시안 그는 가지고 있다 개를 자, 엉시안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이것은 남자 강아지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아가 여기서 아가 아부아우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일 다음엔 아가 쓰였고요. 주 다음엔 뭐가 쓰이는지 띄 다음엔 뭐가 쓰이는지 다해서 여섯 개의 주어, 동사 세트를 연습하면 아부아우 동사 연습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나는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요? 자, 주와 애가 합쳐졌습니다. 합쳐서 뭐라고 읽냐면 죄 라고 읽습니다. 죄 프랑스어는요. 연음의 언어입니다. 앞뒤로 합칠 수 있으면 가차 없이 여지 없이 합쳐버립니다. 아무도 이거를요. 주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죄 죄라고 한마디만 하면 나는 가지고 있다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너는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띄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띄아 자, 띄아는 쉽죠. 그대로 하면 되니까 자, 이건 뭐라고 읽을까요? 부 하고요. 아베가 나왔습니다. 부 아베 자, 얘는 왜 우리가 부즈라고 하지 않고 부 라고 하나요? 프랑스어에서 마지막 자음은 발음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부즈라고 하나고 그냥 부 라고 하는데 뒤에 아베랑 붙을 때는 자외가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부자베 부자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가 보죠. 그는 방금 배웠던 표현이죠. 일아라고 하고요. 엘아라고도 합니다. 그는 일아 그녀는 가지고 있다. 엘아 쉽죠? 뭐 생각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넘어가죠.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요. 누 아봉 이렇게 말합니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똑같이 누 자봉 이 되죠. 그래서 누 자봉 누 자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누 자봉 자, 넘어가죠. 너희들은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죠. 부 아베 합쳐서 부자베 똑같죠? 그쵸? 당신이라고 말하는 존댓말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들은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일 옹 인데요. 합쳐서 일종이 됩니다. 일종 일종 연음 현상 자, 아래는 어떻게 읽을까요? 엘 옹 인데요. 합치면 엘종이 됩니다. 엘종 자, 이렇게 해서 아부아흐 동사의 여섯 가지 변형 형태를 살펴봤고요. 아부아는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이고 아부아는 결국 우리 지금 배우는 기본형 문장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죠. 아부아는 원형이고 주어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는구나. 그리고 아부아은은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 말고도 차후에 진도를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예정이구나 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